미니스기 뛰어난 안녕하세요 쇼마 중심의 최간동이 MC 정우 셀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지? 맞아요 뉴 진스 엔시티 드림 정국 선윤씨 들려요? 뭐가요? 여름에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요? 덥고 습한 날씨에 꼼짝 가기 싫고 네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들려요 들려요 게다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 때문에 네 먼저 지금 이곳에 열기만큼이나 핫한 몬스타엑스 셔누 형원지의 유닛 데뷔 무대와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모두가 인정하는 썸머큐니저 소유씨의 컴백 스테이지도 준비 완료 달굴 엔시티 드림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도파민 폭발 무대들도 소개해드려야죠 찾았다 오마이걸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볼까요? 데뷔 15주년을 맞아 더욱 간단해진 케미스트리 샤이니의 하드가 10위 여름비 같은 촉촉한 보이스로 전하는 타편의 나에게 그대만이가 9위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간 비타민C 산다라박의 페스티벌이 8위 모두가 상상해왔던 한여름밤의 꿈같은 시간 저희 엠믹스의 파티업클락이 7위 진심을 감아 전하는 아름답고 눈부신 고백 제로베이스1의 임블룸이 6위 부드럽고 톱소는 모두를 중독시키는 짜릿한 맛 엑소의 크림소다가 5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임영웅의 모래알갱이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방송 기준 동영상 조회수 파츠를 알아볼까요? 네 먼저 3위는요 갈빛으로 가득한 숲속 파티 엠믹스의 파티업클락이 346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2위는 꽃처럼 활짝 만개하는 매력 제로베이스1의 임블룸이 4535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자 그럼 과연 1위는 어느 팀일까요? 네 유니크한 사랑 고백을 전하는 HD 드림에 ISTJ가 만삼백일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너무 설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설레는 것 같은데요 보여주세요 나와주세요